지난 21일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 및 셀트리온 뷰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이너랩 셀큐어 한 스킨 브랜드의 주요 인기 제품의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혀 팬들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. 설날을 맞이해 브랜드 데이 기획 이벤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고지만 김호중 관련 소식을 기대하는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. 셀트리온 뷰티 홈페이지에서는 이너랩 모델인 김호중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소개 글에서 김호중은 국민사의라는 애칭이 생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김호중은 정신없는 스케줄 때문에 제때 여러가지를 챙겨 먹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. 김호중은 이 영상에서 애교가 만점인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. 김호중은 영상이지만 매력적인 모습으로 누나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. 김호중은 약을 입에 직접 넣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시종 귀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트바로티 김호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cbc 뉴스 채널 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